제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한 데이터가 좀 필요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.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. 해내서 기분이 좋아서 그 기념으로 수업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사례고요. 모든 것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공공 데이터 포털로 들어오셔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검색을 해보면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오픈 API를 통해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거든요. 오픈 API 카테고리를 선택하니까 한국은행 주요 계정 및 기준금리가 나오죠. 그리고 앞에 데이터 타입은 XML가 JSON이라고 나옵니다. 저는 JSON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안내를 하고요. 클릭해서 도착해 보면 한국은행 API 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하더라고요. 이런데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개발 가이드인 것 같아요. 저걸 클릭하면 개발 명세서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. 여기에 서비스 명이 있습니다. 서비스 명이라는 것은 이 API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분류 중에 가장 큰 틀의 분류입니다.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통계 조회 조건 설정이라고 하는 저 분류가 제가 필요한 거더라고요. 클릭. 그러면 통계 조회 조건 설정을 사용하기 위한 이 주소와 요청 인자가 있는데요. 이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면서 그 API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.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상세 주소를 카피해서 주소를 여기다 붙여 넣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요청 인자라고 되어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이 슬래시 뒤에 오는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서비스 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항목들 있죠. 이 항목이 바뀌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서비스 명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서비스 명에 따라서 요청 인자들도 달라집니다. 저는 통계 조회 조건 설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Statistics Search라고 하는 이 서비스 명을 저 URL 패스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. 별거 아니죠. 그 다음에 인증키가 필요한데요.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. 자 마이페이지로 가서 인증키 발급 내용으로 가면요. 전 이렇게 미리 발급받아 놓은 인증키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API를 쓰기 위해서는 인증키 요청을 하셔야 돼요. 자 인증키 복사하기 해서 저 인증키를 카피했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뒤에다가 붙여 넣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다시 개발 가이드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인자를 또 채워나가야죠.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요청 타입인데요. 저는 JSON을 원하기 때문에 JSON이라고 적었습니다. 자 그 다음에는 언어를 어떤 걸로 할 거냐. 국문. 저는 국문이라서 KR이라고 했고요. 시작건스는 이제 페이지와 관련된 거예요. 여러분이 100건의 데이터가 있다.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열 번째 데이터까지 가져와라는 뜻입니다. 저는 1 슬래시 10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통계표 코드라는 값이 있고요. 주기가 있고요. 통계 항목 코드가 있습니다. 이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통계 코드 검색이라고 하는 저 탭에서 얻을 수 있더라고요. 자 들어가 봤습니다. 자 그럼 여기에서 한국은행 주요 계정 및 기준금리로 들어가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비 여수신금리가 있고 클릭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하위 카테고리가 나옵니다. 이 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. 자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찾으러 오기 위해서 저는 통계표를 해서 통계 항목을 찾았거든요. 그리고 각각은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. 자 통계표에 대한 코드는 여기 있는 이것이 통계표 코드였고요. 그 다음에 통계 항목 코드는 여기 있는 이 값이 통계 항목 코드예요. 자 그리고 이 밑에 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제공한다. 이거는 월간, 분기, 연간 뭐 이런 뜻이겠죠. 자 여기 주기에서 저는 한 달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mm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.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개발 명세서에서 봤던 것처럼 통계표 코드를 입력하고요. 슬래시 주기를 입력해야죠. mm 슬래시 자 그 다음에 검색 시작일자, 종료일자를 입력하는데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2021년부터 2022년, 내년까지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저 기간 사이에 데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, 열 번째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뜻이겠죠. 자 그리고 통계 항목 코드 1은 아까 제가 가져왔던 이 값이 됩니다. 자 그럼 우리가 URL을 완성했거든요. 그러면 새 창을 열어서 제가 저 URL을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생기는데요. 이 데이터가 제대로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 검사 버튼을 누르고 자 네트워크 탭을 열고 리로드를 한 다음에 저 접속을 클릭해서 프리뷰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로우즈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제가 필요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날짜, 그 기간의 금리는 0.5였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. 제가 뭐 자주 해본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API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요?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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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